네, 한 달에 한 번 매달 투자할 만한 좋은 기업들을 발굴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 인사이트 시간인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좋은 기업들의 CEO 또 관계자들을 모셔서 투자 방향이라든지 투자 포인트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의 첫 번째 기업 인사이트 주인공 기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에너지 사업으로 현재와 미래를 달린다. EID입니다. EID의 관계자 두 분을 오늘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EID의 대표이사 김성규 대표이사 그리고 주식회사 GE의 송효선 대표이사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감사합니다. 두 분도 오늘 어떤 이야기들 들려주실지 궁금한데요. 먼저 우리 김성규 대표께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EID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 우리 송효선 대표이사님도요. GE KT 대표이사 송효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이 이제 오늘 EID가 어떤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고 또 어떤 앞으로의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실 텐데 EID가 어떤 회사인지 기업부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EID 대표이사 김성규입니다. EID는 2006년 유언 설립, 그 이듬해인 2007년 11월에 유가증권 상장을 알며 최고의 품질을 통한 고객 만족과 오랜 경영 노하우를 통해 우수 중소기업 기술적 수상 등과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유료 도소매업과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생산 능력 확대와 고객 다변화를 통한 글로벌 고객 네트워크 확립과 제품 다양화를 통한 신규 시장 개척을 통하여 급변하는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고자 2019년 2차 전지 설비 공정 제조 및 자동화 설비 설계 사업을 영위하는 주지의와 주KT의 지분을 100% 인수하면서 2차 전지 시장에 진입하여 주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료 도매 사업, 부동산 개발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또 최근에 2차 전지 쪽의 사업을 확장을 하면서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게 EID입니다. 그러면 주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EID가 가지고 있는 경쟁 우위 전략, 어떤 전략을 펼치고 계신가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유료 도소매업, 부동산 개발 사업, 그리고 2차 전지 장비 제조 사업을 주사업 분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유료 사업은 국제 유가 및 원유 공급 지역 등 여러 가지 불안 요소를 안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불안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공급과 적정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단연간 사업 노하우를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거래 네트워크를 구착하였고 뿐만 아니라 유가의 변동폭이 커지고 시시댓대로 변화된 단가의 차이로 인해 적시에 구매하기 위한 유료 자금 확보의 일환인 오일머니 서비스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개발 사업은 전문 인력과 단연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 입지를 선정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차별화된 사업 기획, 능력을 통한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시공부터 분양, 입주까지 책임지고 있는 토탈 부동산 개발 솔루션입니다.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닌 각 전문 분야와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수록 부동산 시행의 경쟁력이 강해집니다. EID는 사업의 조사, 기획부터 분양, 광고, 홍보까지의 각 영역은 물론 세무, 법률, 건축 등 전문적인 자문 기관과 협력 업체들과의 강력한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통해 안정성과 성공률을 높이며 100%의 성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거듭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GE는 2차전지 생산설비를 담당하는 회사이고 KIT는 원재료,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운영하시면서 시너지를 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까요? GE와 KIT를 잠시 소개해드리면 GE는 2차전지 제조공정설비업체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정극, 조립, 활성화, 팩 등 2차전지의 일괄 제조공정에 대응할 수 있는 물류장비전문회사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파워층을 비롯한 2차전지 생산공정 중 활성화 공정 및 조립공정 물류설비 제조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내 2차전지의 중심기업인 LG화학을 중심으로 국내 주요 고객사에게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물류 슬리기 기술인 레이아웃 기술과 3D 시뮬레이션 등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함으로써 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LG화학 폴란드 법인으로부터 800억 규모의 2차전지 설립 장비 공급 계약을 시작으로 해서 21년, 작년입니다. 4월 LG에너지솔루션이 추진하고 있는 GM 공장 관련하여서는 143억 원에 이어서 작년 12월에는 465원을 수주함으로써 총 600억 원 규모의 설립의 수주를 받아서 제조 중에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수주 증가로 인해서 매출의 성장 또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KIT는 배터리 생산의 핵심 원료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설비를 제조하고 설치하는 회사로서 양극재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를 혼합하고 개량하여 소성 공정에 공급하고 소성된 반제품을 분쇄, 포장하는 일괄 생산 설비를 전문적으로 제조,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 공정의 핵심 설비인 소성로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일본 놀이타케사로부터 설비 제조 및 설비 설치 기술을 인정받아서 국내에서는 관련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KIT의 주거래처는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용 양극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LG화학, 삼성 SDI, LNF, 에코프로, BM 등입니다. GE와 KIT 두 회사의 독보적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로 인해서 향후 수주 활동은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해외 유수 대기업의 물량까지도 수주를 확보함으로써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 관련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어쨌든 최근에 전기차가 대세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사업의 EID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갈지도 큰 기대가 되고 이게 또 주가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 앞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EID, 작년이죠. 작년에 EID가 또 주가가 굉장히 또 가파르게 올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스푸트니크라고 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러시아 백신과 관련해서 또 관련주로 주가가 많이 올랐던 때가 있었습니다. 스푸트니크 코러스 1호 조합을 통해서 백신 위탁 생산업체인 한국 코러스 지분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투자하신 배경, 이유도 좀 궁금해요. 한국 코러스는 20년 이상 축적된 독자적인 기술력과 노화를 가지고 있는 중소형 제약사로 제네릭 경고용 의약품 및 관련 의약품인 CMO를 위주로 하는 제천 공장과 제네릭 주사제를 사용하는 생산하는 음성 공장, 바이오 시뮬러의 생산과 관련 의약품인 CMO를 위주로 하는 춘천 바이오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학적, 생물학적 의약품 모두 제조가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 코러스는 스푸트니크 V 생산업체로 두각을 받고 있습니다. 춘천 공장은 스푸트니크 V 백신 생산업체 중 세계 최초로 러시아 보건부로부터 제조 및 품질 관리, GMP 승인을 받았습니다. 춘천의 생산 라인에는 백신 원료 생산부터 포장까지 전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우리의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백신은 추가 접종이 필요한 가운데 스푸트니크는 현재 WH 승인을 위해 움직이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세계 보건 기구인 WHO에서 스푸트니크 V 백신이 승인된다면 국내 위탁 생산업체들의 해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스푸트니크 V는 전 세계 칠십 일 개국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한국 코러스는 모 회사 지엘 라파와 함께 스푸트니크 V 생산 계약과 관련 지속적인 성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엘 라파는 이천 이십 년 칠월 아랍에미리트 제약사 야스 파마슈티컬스와 시작법인 야스 라파를 지분 50대 50 비율로 설립하였습니다. 한국 코러스가 위탁 생산으로 성과와 함께 올해 기업 공개 IPO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장까지 이어지게 되면 EID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한국 코러스의 능력과 트렌드에 맞는 발빠름, 움직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재무상황, 이 회사의 현재 상황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작년부터 개선세가 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숫자들이 잘 나오고 있고 매출도 증가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또 찾아보니까 올해는 흑자 전환 가능하다 이런 식의 언급도 있으셨던데 어떤가요, 상황이? EID는 매년 15% 이상의 매출 신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욱 큰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게 2차 전지 사업이 각광받고 있는 것을 다들 아시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2025년 이후 2배 이상의 외향 성장을 목표로 중장기 플랜을 수립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 사업의 꾸준한 성장을 위해 전략 소립과 함께 시장 성장과 트렌드에 맞는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한 부분이 큽니다. 실제로 2차 전지 관련하여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GE와 KIT를 인수하였고 향후 2차 전지 시장 성장과 함께 지속적인 좋은 성과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EID는 지금까지 적극적인 투자를 해왔으며 투자에 있어서 철도철미한 분석과 통찬력을 가지고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결과를 내는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세상은 바뀌어 나갈 것이고 EID 또한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최근 시작된 2차 전지라는 랠리에서 독보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앞장서며 향후 10년 뒤에는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EID의 현황과 또 직접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두 분의 대표님과 함께 앞으로의 사업 방향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바쁘신 중에도 멀리까지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이슈가 있거나 또 새로운 사업을 준비한다 하시면 저희 방송 한 번 더 출연해 주실 것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